얘들아! 고마워요 쌤. 옛날 옛날에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. 그 호랑이는 아이들을 괴롭혔어요. 그때 빨간 망토가 나타났어요.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면 빨간 망토가 힘을 낼 수 있대요. 힘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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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승! 2번 승! 친구들 안녕! 오늘은 선생님이 나쁜 괴물과 용감하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. 모두 잘 따라할 수 있죠? 네! 친구들은 때리지 않기! 친구들은 때리지 않기! 시작! 하나,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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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처음이라 봐드린 거예요. 두 번은 안 돼요. 네? 이거 유치원 홍보잖아요. 이런 일은 나한테 먼저 협의를 하세요. 선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. 아, 근데 그쪽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분명 거절했겠죠? 네, 그랬겠죠. 그럼 오늘 권숙이 좋아하는 것도 못 봤을 거잖아요. 흥! 홍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오늘은 권숙이 때문에 일부러 부른 거예요. 좀 웃으라고. 홍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홍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Kendall Salem 911